페다웨이 한윤회가 올해로 15번째인 한인어워드 수상의 꿈나무들에게 커다란 꿈과 함께 박수도 보냈습니다. 한윤회는 지난 11일 밤 코엠티비에서 제15회 우수 청소년 봉사자 시상식 및 후원의 밤 행사를 열어 한인어워드를 포함해 남다른 봉사활동을 펼쳐온 한인고교생들에게 장학금은 물론 각종 상장을 전달했습니다. 한윤회는 이 같은 장학금과 상장을 통해 한인 차세대들이 큰 꿈을 갖고 세계의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격려했습니다. 한윤회는 이날 행사의 하이라이트로 올해 우수 청소년 봉사자인 한인어워드 수상자로 결정된 3명의 한인고교생들에게 1000달러씩의 장학금을 수여했습니다. 올해 한인어워드 장학금 주인공은 토마스 제퍼슨 고등학교 12학년 진아 올포트, 스타디움 고등학교 12학년 세무엘 홍, 셔워드 고교 12학년 유나 신 학생입니다. 심사위원장을 맡은 김행수 기사장은 지원자 가운데는 아쉽게도 봉사시간이 다소 부족하거나 일부 조건이 맞지 않아 탈락하게 됐다면서 올해는 아쉽게 3명만 선발했지만 봉사활동이나 에세이 등을 보면 너무도 훌륭한 학생들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김용민 회장도 코이법칙을 예로 들며 코이라는 물고기는 작은 어항에 넣어두면 5에서 8cm밖에 자라지 않지만 커다란 수족관이나 연못에 넣어두면 15에서 25cm까지 자라고 강물에 방류하면 90에서 120cm까지 성장한다면서 우리 한인 꿈나무들도 큰 꿈을 가지라고 권고했습니다. 한인회는 한인 어워드 외에도 디케이더 고등학교 12학년 게리 거스트, 가버너 존 로드스 고등학교 12학년 이지윤 학생에게 시애틀 총영사상을 전달했습니다. 김수영 평통 시애틀 협의회장은 탓 비모 고교 12학년 존 킴 학생에게 평통 회장상과 함께 장학금 1,000달러를 전달했습니다. 저스틴 원 리 학생에게는 라디오 한국상, 브라이언 지훈 정, 스테파니 수아킴 학생에게는 동해 시장상, 아이잭 운임과 조앤 요나킴 학생에게는 페더웨이 시장상이 각각 전달됐습니다. 페더웨이 한인학부모협회 김귀심 회장은 이와 별도로 봉사 시간에 따라 24명의 학생들에게 골드와 실버, 브론즈상을 전달했습니다. 서원지 총영사는 페더웨이 한인회는 서북매에서 가장 단결되고 모범적인 한인회 가운데 한 곳이라고 칭찬하고 우리 자녀들을 대항으로 내보내 대여를 만들 기회를 주는 것은 부모의 역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인회 김영민 회장은 한인회 역점 사업과 관련해 한우리 공원에 들어설 정자는 40만 달러 정도가 들어가는데 동해 시가 기증을 하고 부지 제공 및 기반 공사는 20만 달러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 페더웨이 시가 제공하기로 했다고 소개했습니다. 김 회장은 나머지 공사에 40만 달러 정도가 들어가는데 이미 공사비를 확보해 내년 정도에 완공을 할 계획이고 한인회관을 관립하는 또 다른 사업을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선 소프라노 신연경 씨가 가곡과 오페라, 아리아 등을 축하곡으로 선사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선 소프라노 신연경 씨가 가곡과 오페라, 아리아 등을 축하곡으로 선사합니다.